내가 이럴 줄 알았다.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아 뭐야. 오 깜짝이야. 야 니네 내 맘에 시켜가지고. 한 젓가락 하세요. 형 형도 내가 놔줘. 한 젓가락 하세요. 한 젓가락 하세요. 내일모레 컴백인데. 안 돼 안 돼 안 돼. 저희 밤새야 되잖아요. 안 돼. 저희 밤새야 되잖아요 지금. 안 돼. 빨리 먹어 빨리 먹어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그만 먹어 이제. 저 이거 조식이에요 조식. 어 쿨어. 그만. 안 돼. 그만 먹어 이제. 아 이거 먹고 왔어. 너무 재밌어. 아니요 먹고 왔어. 이제 살쪄. 차라리 이거 가져가세요. 아 이거 못 먹겠습니다. 아 이거 지금 못 먹겠습니다. 한 젓가락 하세요. 네 마리가 진짜 세. 진짜 아프다. 이거 일 줄 알고 내가 쫓아갔지. 한 술 안 먹었어요. 아침이야 아침 이거. 왠지 자기는 다 먹으면 좋나. 우리 먹지 말라고 혼자 다 먹은 거 알아? 나 안 한다. 이거 없는 거야. 적당해요 송강아. 나 나 나 나. 그만해. 적당해요. 저 조식은 왔어요. 그냥 매니저 형이 우리 역할을 하고 우리가 매니저 형의 역할을 해서 매니저 형이 우리가 되는 거. 그래서 우리가 막 시키는 거. 춤 시키고 연습생들처럼. 네가 매니저 하면 하겠냐? 남아. 남아 빨리 해라. 남아. 먼저 보여줘. 야 거남아. 먼저 보여달라고. 말이 되냐 그게? 빨리 병을 쳐봐. 아직 십팔 줄어가지고. 빨리. 빨리. 너 안 들어? 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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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기 싫어하지 마. 나가. 나가. 봐봐 이리 와봐. 잘했어. 한 잔 봐봐. 야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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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벼야지. 어디서 야 어디서 위로. 어디서 위로. 말이 되냐 그게? 걔넘이 살 찐 거 같은데. 아흥이다. 아아아. 요즘 반면 좀 해야겠어. 여기서 여자 만나니? 핸드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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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갖고 와. 핸드폰 갖고 와. 핸드폰 갖고 와. 누가 연락하면서 빨리. 형 잘 안 해. 형 잘 안 해. 적당히 이제 먹고 좋아. 알아서. 알았지? 그래. 거남아. 그만 해. 야 작작해. 형님 꺼. 형규야. 뭐 하냐? 나 뭐야? 나 왜 그래? 우연아. 네? 조용히 해. 우연아. 쿨 한 번 따라봐. 진짜 안 난다. 따라봐. 쥐 한 잔 따라주고. 쥐야 받아야지. 성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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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팔 떨어진다. 야 팔 떨어진다 지금. 야 우연아 우연아. 야 남우연. 야 남우연은 좀. 야 우연아는. 남? 야 안 하냐? 야 안 하냐? 아 네. 할려고요. 아니 안 하냐고. 하려고 했어. 장마야. 근데 이게. 눈댓말까지 해야 돼? 성규야. 성규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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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규야 표정이 안 좋다. 야 성규야 표정이 안 좋다. 줄곱 표정이 안 좋은데. 아니. 무슨 이유 있냐 집에? 무슨 이유 있냐 집에? 아. 아 근데 지금 근데 이게 몇 분 동안 하는 거죠? 이거 몰라. 카메라 꺼질 때까지. 형님 이제 재미없는데요? 나 딱 엄마 폐업을라고 해야 돼. 그만하자. 나 진짜 폐업을라고 해야 돼. 이성준 그만하자. 그만해 인마. 뭐야 뭐? 형 표정이 안 좋네요. 건배요. 건배요. 건배 하세요 그냥. 이제 와서 이분이 딱따라 하네. 야 무슨 얘기야. 건배야 혼자 저런 걸로. 무슨 일이 있냐고 했어. 야 전주야. 너 이거 준비하고 있었지. 진짜 딱 준비하고 있었다. 술술 터지는데? 풀이잖아. 이런 새끼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잖아. 이런 거 상상도 못했지. 이렇게 뭐 같이 먹는 거 같이 먹었는데. 근데 솔직히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가 더 약간 금기 그런 게 더 있어. 네 맞아. 근데 우연히 진짜 싫었어. 형도요? 너도 그랬냐? 어? 너도 그랬어? 난 좋았지. 고맙다. 좋아해 줘서 고마워. 난 성형 제일 좋아해. 형이 그랬잖아요 연습생 때. 같은 팀 아니면 다신 안 본다고. 맞아. 근데 지금은 제일 좋아하잖아. 고마웠어. 아니 이 말이 진짜니까 내가 할 말이야. 이건 지어낸 게 아니야. 지어낸 게 아니야. 나 다시 안 본다며. 룸메잖아요 그래도. 누구보다 널 가장 좋아해. 원래 미운전 공운전 다 쌓아가면서 막부터 지금 그런 거지. 넌 나랑 친하냐? 넌 나랑 친하냐? 둘이 인사했던 대박. 이벤트 이벤트. 이벤트 말해줘. 빨리 빨리. 연습생 때 둘이 싸우는 거야. 내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. 연습하다가. 야 대박이다. 와 여기 기억나? 와 대박. 야 우리 인피에터는 여기를 빼줬어. 그렇지. 다시 돌아왔을 때.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온 여기를 향하는 거야. 와. 이거 봐도 되나? 샤오 샤오. 아 딱 오늘 했잖아. 아 그러네. 우리 둘 다 되는 거죠. 진짜. 이야 무대. 와 진짜. 새록새록하다 진짜. 어 이게 누가. 아 여기. 아 여기 형이 나 여기. 댄서일 수 있어가지고. 와. 다시 돌아와. 돌아와. 다시 돌아와. 여기. 여기 수생이 형한테 가고 있어. 성경이. 야. 야 조금 옆으로 가. 야 잠깐만. 여기가. 쨍쨍쨍쨍쨍. 야 쨍쨍쨍. 아니야 아니야. 쨍쨍쨍. 야 쨍쨍쨍. 야 쨍쨍쨍. 여기 처음에 데뷔할 때 하던데. 네. 아. 세력 세력하다. 진짜 세력 세력하다. 이거 네 바지 찢어진 것 같은데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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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솔직히 난 첫방 때. 카메라 못 봤어요. 카메라 찾기가 어려웠어요. 카메라에 대해서는 했는데도 못 찾겠어. 아. 야. 야 카메라 찾다 끝나. 왜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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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raight. 야. 여 ARCisson 명소 구경 내게 트랜스 브랭크가 박자 맞추기 어려워 제일 어려워 준비 긴장된다 1,2,3 1,2,3,4,5,6,7,8,9 얘를 누렸어 8,9를 정박으로 했어 딱 해야 돼 아, 예스 딱 나오지? 하나, 둘, 셋, 넷 1,2,3,4,5,6,7,8,9 경기 fucked the people 기장 셋 넷 다 이게 서로 마주보고 해 서로 마주 보고, 그래서 자! 맞아요, 앞에 보고, 앞에 보고,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넷, 넷, 일, 이삼, 사, 오, 루, 칠, 팔, 구, 루, 엉 누가 틀렸는데, 그 세수를 질려. 누가 틀렸는데, 그 세수를 질려. 둘 다 틀렸어, 맞아, 이거야! 맞아! 둘 다 막고 싶나, 미워. 가위가위 뭐해. 그런 거 안해. 가위, 가위, 보! 나 막히지! 아니... 자기, 자기 기준 상품을 가기 막지. 아 이거 표정 가면 안 돼. 아 잠깐만. 아 이거 진짜 소리가. 뭐해 이거. 뭐해 이거. 누가 짭밤을 이렇게 떼는? 소리 들려. 소리 안 들려. 야 이거 지금 공기 떼는 소리야 이게? 세디 컨벨도 이거 황하면 어떡해. 넌 앞머리가 가리잖아. 야 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. 나 오늘 파티스 컨셉. 그래 알겠어. 그래 알겠어. 나이스. 갑니다. 갑니다. 오우. 무섭무섭무섭. 오케이. amazing. 오케이. 빨리 와 잠깐. 명순 때리기 좀 미안할 거야. 가리지 마 가리지 마. 자. 우리 애건. 야 코 때렸어. 사실 내가 안무 담당했으면 못 가르친 제가 있잖아요. 이거 맞고 점심 차린 거야. 내가 권을 줄게. 이걸로 때릴까? 아니면 이걸로 때릴까? 아니면 이걸로 때릴까? 빨리 때려. 맞는 거 다 똑같아. 그냥 때려. 그냥 때려? 진짜지? 눈 감아. 하나 둘. 하나 둘 셋. 나 송영 오빠. 웃어 웃어 웃어. 야 안무 틀릴 거야. 형 이쪽 하면 안 돼? 안 돼. 안 돼. 나 송영 오빠. 형 세 개 있어요. 형 세 개. 세 개 있어요. 좋아. 이제 틀린다. 내가 널 감정해. 오. 진짜.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. 아. 일주일 뒤에 여기 오는데. VUM이 전까지 딱 하자. 오케이. 화이팅. 레츠 고. 오. 오케이. 너무 잘하는데? 3, 2, 1. 그날 꺼 하자. 내가 널 사랑해. 오. 내가 널 걱정해. 오. 내가 널 끝까지. 책임질게. 그날 꺼 하자. 네가 널 알잖아. 오. 네가 널 알잖아. 오. 내가 널 끝까지. 지켜줄게. 자. 이틀 뒤에 이렇게. 얘들아. 이틀 남았으니까. 열심히 하자. 열심히 준비한 만큼. 우린. 잘 할거야. 자. 그럼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았지? 우리. 우리한테 조사 같은 거 생각하자. 네. 아. 아. 헤어진다. 하나 둘 셋. 내꺼 하자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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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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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널. 내가 널. 내가 널 끝까지. 내가 널 알잖아. и. 어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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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고인거죠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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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